안녕하세요. 오늘 백선 특강인데 일단 백선문제 하실 때 문제는 예습을 좀 해오셨나요? 상관없어요. 예습을 해오면 더 좋은데 백선문제를 공부할 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백선문제는 대표이용입니다. 대표이용 대표이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형태로. 본시험이.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시고 지문이 다섯 개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정답만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정답만 외우고 가면 됩니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백선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1번에 2번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출제요는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형태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유형이. 그런데 본시험에서 정답으로 나오는 형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섯 개 지문을 싹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론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 지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문을 형태를 약간 바꿔서 나오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어떤 분은 백선을 듣고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문제도 안 나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형태가 똑같이 들었는데 공부를 잘못하셔서 그래.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지문 있죠. 지문. 얘네를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전의하시고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본시험에서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올 겁니다. 본시험에서. 차이가 8개 빼고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8개 빼고는. 8개는 버리는 문제니까 그런 형태는 그냥 버리시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백선 문제를 풀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정리를 했어. 다섯 개를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꼼꼼히 복습도 하고 다 했어. 근데 내가 이걸 어디가 약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상한데? 난 다 아는 것 같은데 약한 부분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나온 게 동형이라고. 동형모의고사가 이 형태를 네 번 보잖아요. 우리가. 이 형태를 제가 변형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전. 그래서 백선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동형도 반드시 변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본시험에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기서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둘 다 적중률이 높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좀 약간 변형해서 문제를 낼 때 여기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도 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극상 같은 문제도 몇 개 들어가거든요. 본시험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병행을 해서 같이 하셔야 돼. 이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제일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하는 수업도 있다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난 궁금해가지고 궁금해서 그래. 아니 어떻게 하면 12시까지 하냐고. 저는 100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100문제, 100선문제고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7시는 넘지는 않을 거예요. 빨리 끝나면 6시 반. 늦으면 7시. 저는 뭐 문제를 풀면 되잖아. 문제. 문제의 지문을 이거 변형해서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만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이것만 정리하고 들어가도 돼요. 그럼 몇 점 나와요? 60점 무슨 70점 나오는 데니까. 이것만 다 해도 돼. 여러분들이 뭐 여기 뭐 어떤 분들이 그러던데 그 앞에 있는 이론이 있잖아. 앞에 이론이 있지. 그렇죠? 너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거라도 제대로 하라고. 싹 다 외우고 가라고요. 그럼 거기 답이 있는 거야. 답이. 아니 다섯 개 짐을 어떻게 다 분석합니까? 지금. 그냥 여섯 과목을 하려면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여기 있는 것만 정리 좀 해요. 여기 있는 것만. 제발 좀 여기 없는 것도 나올까? 이러지 말고. 60점 나온다니까 최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마무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고 끝내시면 돼. 그러면 이제 가서 합격하십니다. 합격. 합격. 이렇게. 그 앞에다가 여러분 써놓아서 이렇게 합격이라고 크게. 합격. 합격하는 거 어렵지 않아. 공인중개사는. 어렵지 않다니까. 네 생각이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맨 앞에 하나 써놔요. 맨 앞에다가. 여기 맨 앞에 쭉 여기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써놔. 이름. 합격생이라고 써놔. 34에 합격생 이렇게. 5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써놔. 크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홍길동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쓰시면 돼. 또 홍길동으로 쓰지 말고. 여러분들 성함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써놓고.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지금 힘드시겠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써놓으시고. 문제로 한번 가보죠. 문제. 문제를 제가 구성을 좀 했는데. 올해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고 쉽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공법은 쉽게 나오면 어렵고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공법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중짜리 문제랑 중하고 있죠. 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본시험 가서 중짜리하고 하짜리 맞히면 합격해야 못해요. 이것만 하세요 가서. 상 풀 거 없어요. 상은 여러분 함정이야. 함정. 멘붕으로 몰아가기 위한 함정이라고 출제해니. 그러니까 상짜리 많이 나오면 10개 적게 나오면 8개야. 이거는 보지 마. 이건 안 봐도 돼. 가끔가다 80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80점 받으라고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격을 위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도 백선도 상짜리가 있긴 해요. 몇 개 집어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올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는 문제를 낸 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외우고 가세요 그러면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건 외우고 가면 거의 작년처럼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체크해드린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의 답은 의미가 없다. 답은 여기서. 답은 의미가 없고 이 지문들을 좀 정리하는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딱 1번. 41번 문제가 광역도식입니다. 첫 번째 이게. 그래서 광역도식이에요. 광역도식이라는 설명으로 오른 건데. 일단 이 지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 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의 2번도 있죠. 문제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하나는 옳은 형태로 구성을 했고 하나는 틀린 문제로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옳은 거고 2번은 틀린 거잖아. 그런 형태를 두 개를 만든 거지. 유형별로 정리를 한 거니까. 이 지문들이 쏙쏙 들어와야 돼. 머릿속에. 지금 말씀드린 게. 이론을 백날 해봤자 지문이 안 읽히면 의미가 없거든요. 볼게요. 일단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똥을 하면 쳐보자. 시도. 시도에 걸쳐있대. 가슴이 쿵 하면 안 되지. 시도에 걸쳐있다. 그럼 뭘 물어볼 수 있죠? 형태가. 지정권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수리권자.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문을 읽으면서 푸셔야 돼. 광역 뒤에 있는 지문을 읽으면 광역계획권을 물어보는지 광역도식을 수입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1번 지문은 뭘 지금 물어보는 거죠? 지정권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정권자니까 시도에 걸치면 한 단계 위에 있는 내가 지정하는구나. 그럼 누가 돼야 되지? 그럼 싸다 기쳐야지. 국장이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매년 나와. 또 나와 올해 시험에. 형태만 약간 바꿔서 나올 건데 거기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이렇게 국장을 시도의사로 바꿔서 틀리게 내는 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요. 여기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다 써놔요. 유형. 지정.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지문은 앞에 국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옳은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그럼 두 가지 형태가 다 끝났잖아.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형태가요. 객관시험은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거 말고는 없고. 그다음에 2번 한번 볼까. 특별자치시장과 광역시장이 그러면 멘붕이 또 올 수가 있지. 그럼 이거 결국은 여기 잘 보세요. 자치시장하고 광역시장을 집어넣었어.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건데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입한대. 공동 수입할 수 있나? 네. 가능하지. 변경할 때는 국장의 수인을 받아야 한다. 그건 어때요? 아니 오른 거에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그럼 오른 거 지금 틀리겠습니까? 속 터 죽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한 단계 조금 더 어렵게 내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어. 누가 수입한다. 아 시도의사. 그럼 이건 중자리나 하자리 문제야. 그럼 시도의사 수입하면 국장한테 수입받는 거 맞죠? 네. 이거를 바꾼 거예요 형태를 이렇게. 그럼 시도의사라고 하는 게 누구냐. 자 여기 써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자치시장, 그다음에 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시도의사가 수입한다 공동으로. 그러면 몇 명이? 다섯 명이. 공동 수입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중에 뽑아 쓴 거잖아 지문을.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자 특별자치시장 여기 있나 없나? 있지. 광역시장이 있나 없나? 있어. 그럼 이렇게 수입하면 결국 여기도 시도의사의 범위 내에서 공동 수입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막 옳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지? 시도의사라고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는데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를 못 치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자치도지사랑 도지사가 공동 수입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최근에. 도의사끼리도 수입한다. 자치도지사랑 도의사가 수입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그럼 이건 새로운 유형인데요. 그럼 무슨 새로운 유형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이 공동 수입한다는 거. 여기 다섯 명이 시도의사 공동 수입한다는 얘기는.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본시험 이렇게. 그래서 A도 하고 B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도의사끼리 공동 수입하는 거 맞죠? 그럼 국장한테 수입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왜 안 받아? 받는 거야. 맞나요? 벌써 흔들렸잖아 지금 우리 한 번.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본시험 가서. 본시험 유형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써놓고 이걸 지금 잘 듣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본시험이. 그러면 학생들이 엄청 어려웠는데 안 배운 거 나오는데요. 그런데 안 배우긴 무슨 배웠잖아 지금.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하고 가세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유형을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도의사까지 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아마추어적인 얘기야. 이건 이렇게 나오면 기본 유형을 주는 거고 여기 있는 자를 풀어서 다섯 명으로 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공동수입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럼 국장한테 수입받아야 한다는 맞어 틀려? 맞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자가 공동수입하게 되면 국장한테 가서 수입을 받아야 한다. 맞나요? 그런 얘기로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엄청 중요한 지문에 들어가. 이런 형태를 동영에서 연습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낸다는 얘기지. 유형을 바꿔서. 그거 여러분 연습 네 번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3번 가볼게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나왔다. 나왔다 그래야지. 기다리던 거 나왔다. 쏘곤쏘곤 맞나요? 그렇지? 쏘곤쏘곤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읽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쏘곤쏘곤이 떠올라야 돼. 그럼 시장군수가 원래 수립권자인데 우리 수립하지 맙시다. 라고 쏘곤쏘곤 하면서 도의사한테 밀어버렸죠? 그럼 도의사가 단독 수입하네. 맞네. 이거 읽히네. 단독 수입하잖아 이렇게. 그럼 도의사한테 단독 수입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도의사가 그럼 단독 수입했지? 그럼 국장한테 승인 받아 안 받아. 그렇지. 승인 받아. 이거 틀렸네 그래야지.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는 경우가 두 가지만 정리하는 거야. 시장군수랑 도의사가 공동 수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때도 승인 안 받아요. 그리고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도의사가 단독 수입하는 경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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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잡으시면 됐습니다. 다음에 4번. 4번 지문은 국장이 시 도의사부터 공동 키워드 잡혀야지. 이런 지문에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를 잘 풀려면. 키워드를 엉뚱한 데 잡으면 안 돼. 그러면 조정신청 받았죠? 그럼 이 지문의 키워드는 조정신청이야. 그럼 조정신청은 단독 공동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가능해요? 보세요. 조정신청은 싸우고 삐져서 혼자 할 수도 있지. 단독으로 올 수도 있고 둘이 손잡고 같이 올 수도 있지. 가능해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공동신청할 수 있다는 말은 틀려요? 맞아요. 조정신청은 된다니까 지금.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지문을 잘 보시라고요. 여기는 조정신청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뭐냐면 다시협의원으로 권고할 수 있다 있지 이거. 이게 키워드야. 재협의원 권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공동신청할 수 있다와 재협의원 권고는 다른 거잖아. 그러면 재협의원 권고는 틀렸지. 혼자 와야지. 그래서 얘가 싸다기라는 얘기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단독. 그렇지. 그럼 정리가 되잖아요. 형태가 두 개씩 지금 정리해드리잖아. 어떻게 나오면 옳은 지문이고 어떻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이거를 하면 100문제가 뭐야. 지금 100문제 풀어도 한 300문제 정도 푸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셔야 돼. 그리고 이거를 책을 한 권 더 사서 한 번 더 풀어봐요. 책값이 얼마예요? 부족하시면 저한테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 드릴. 원장님이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드릴게요. 5번 갈게요. 광역도시객을 수입하기 위한 기초유사의 내용에 나왔다. 기초유사. 우리가 문제가 광역도시객 맞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토지역선평가, 재해치하선 분석 안 들어가죠? 그럼 얘네 두 개만 들어가는 게 무슨 계획이지? 그렇지. 그럼 도시공기본계획 써놓으면 되지. 얘는 도시공기본계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시고. 토지역선평가, 재해치하선 분석 플러스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되는 계획이 하나 더 있다. 도시군 관리획이다. 퍼펙트. 완벽하게 정리된 거야. 그럼 지문전의 다 끝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유형이 파신되는 문제는 다 풀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2번으로 한번 가볼게. 2번도 나왔어. 지금 광역도시계. 광역도시계에서 10개 지문만 있으면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다 정리되잖아. 이론 볼 것도 없어. 이론 볼 것도 없고. 이 두 문제로 끝내시는 게 좋아. 왜? 시간도 없는데 언제 다 보고 있어. 그리고 그러면 본시험 가서 100% 맞춰. 틀린 거 찾아볼게. 1번. 광역계획은 도에 관한 게 속에 있는데 도. 도에다 똥암을 쳐야지 그러면. 도. 그럼 경기도 내에다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럴 때 맨 끝을 읽으라 했어요. 제가 아까. 그럼 여기는 광역계획은 지원권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지? 수리권자를 물어보는구나. 맨 끝을 읽으시라고요. 그럼 수리권자가 같은 도에 속에 있으면 수리권자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자가 수리권자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도의사 밑에 두 명이 있잖아. 맞죠? 퍼펙트 그래야지 시장구소가 공동수입해야 된다. 지금 두 번 읽으면 안 돼. 본시험 가서 한 번 읽어서 끝내셔야 돼. 두 번 읽잖아. 그럼 끝난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빨리 판단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답이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 느낌 가져야 돼. 답이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이렇게 쭉쭉 올라온다고. 1번의 답이 3번 이런 식으로. 2번의 답이 5번. 그런데 10번의 답이 올라와. 그럼 잠깐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3번 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재미있잖아. 이렇게 하시고. 여기 하나 더 갈게요. 그럼 시장구소가 공동으로 수입하게 되면 승인 받습니까 이거? 도의사한테 승인 받습니까?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도의사한테 뭐 받아야 돼? 승인. 이렇게 써놔.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다 이론도 다 같이 해드리는 거야 지금. 이론에 있는 내용이 이거지 뭐예요. 문제 풀이하면서 이론도 되고 다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 나왔네. 광역 2번 지분 볼게. 광역도시를 시장구소가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이거는 보세요. 아까는 조정신청이거든요. 조정신청. 여기다 밑줄 거 봐야지. 조정신청은 두 개가 있죠. 시도의사가 협의를 못하면 국장한테 신청하는 경우 시장구소가 협의를 못하면 도의사한테 신청한다. 그럼 지금 누가 협의를 못했지? 시장구소가 협의를 못했으니까 이때 도의사한테 신청할 수 있지. 그럼 이거는 재협의금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퍼펙트하잖아. 이 지문을 읽히는 거 이렇게. 퍼펙트. 나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면 다 맞힐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매년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매년. 이거 이거. 3번 지문에 매년 나오는 게 약방의 감초처럼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광역도시계에서 꼭 나오는 게 이거예요. 기초조사정보체계. 여기 체크해. 앞에 국장, 시도의사, 시장구소는 밑줄도 긋지 말고. 논점도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광역도시계에서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거 맞죠? 이거 나오면 뭐 찾아야 돼? 그럼 5년 나와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숫자, 숫자. 이거 5년 있지? 이거 3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싸다기 날리고 와. 이런 걸 완벽한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뭐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으로 딱 만들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1, 2, 3번은 이상이 없는 질문이고 4번 가볼게요. 광역계권이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쳐있대? 시도. 여기 밑줄. 시도면 맨 끝에를 읽어. 맨 뒷끝에를. 문제 푸는 요령에 지금. 맨 뒷끝에를 읽으면 지정권자를 물어보는지 수리권자를 물어보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읽어보니까 수리권자가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시도에 걸쳐있으면 지정, 광역계권 증언을 국장이 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 그럼 수립은 밑에 있는 자가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싸다기 날릴 게 여기 있지. 국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맞나요? 그렇죠. 이거는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야. 정리가 돼야 돼 지금. 싹싹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에.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형을 보시라고요. 얘가 어떻게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되는지를 듣고 정리를 하시라는 거야. 그럼 본시험은 시도지사가 공동수입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똥라믄 치고 와야지 그때는. 그러니까 유형을 두 개를 다 보고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여기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몇 명이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다섯 명이라니까. 아까 다섯 명이라고 말씀드렸지?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수입하게 되면 국장한테 수립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니 여기서 다시 다시. 시도지사가 공동수입했지? 수립했잖아. 여기서 끝났잖아 지금. 그런데 이걸 또 응용해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싸대기야? 아니 시도지사가 공동수입하게 공동으로 수립했잖아.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면 싸대기를 치실 거예요. 오를 하고 오실 거예요. 오지. 왜 또 싸대기를 치고 와. 싸대기 치는 사람은 싸대기 맞고 오는 거 가서. 왜 승인을 안 받아요? 승인을 받지. 큰일 났네 이거.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돼 이거. 승인받아야 돼. 그러니까 승인은 시장수가 공동수입할 때는 도의사한테 승인받는 거죠. 시 도의사가 공동수입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자한테 승인받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이렇게 해놓으시고 만약에 내가 듣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형성으로 미쳤구나. 그 지문에다가. 그리고 재빨리 이론으로 가야 돼. 이론을 뒤적거리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이론 정리를. 그게 백선의 목적이에요. 됐고 이거 숫자 외우세요. 5번. 3년. 2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무조건 외워야 돼. 광역계권 증언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숫자 바꾸면 싸대기 날리는 거지. 2년이 지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틀려. 첫 번째 논점은 여기예요. 3년을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3년 맞습니다. 지날 때까지 시 도의사로부터. 지금 했잖아요. 승인 받으라고 했잖아. 승인청이 없대. 했는데 승인 받아야 했는데 승인청이 없대. 그러면 이때는 시대우사는 수립권이 없어지죠. 그럼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한 단계 위에는 국장으로 넘어가는 거 맞지? 맞네. 지금 그럼 누가 수립해야 돼. 그럼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광역도시 계획을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 많다. 언제 이렇게 늘어났어? 2개, 2개. 2개밖에 없어. 다시 몇 개밖에 없어? 국장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는 2개고 공동 수립할 수도 있지? 시도의 사고. 그거 빼고 단독 수립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단독 수립은 이거 하나 있잖아. 거기다 하나만 더 쓰면 되잖아. 더 쓰면 되잖아요. 국가계획 이렇게. 여러분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국가계획이라고 쓸게.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때도 국장이 수립하는 거 맞죠?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어요.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다니까. 하나는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두 번째는 시도의 사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 없는 경우에. 그 두 개밖에 없어. 그때는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지문도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